건우랑 진호랑은 한 번도 너네 심부름 한 적 없지? 응? 심부름? 김세초 아아 찐덤나블리가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그쵸 다 함께 그중에 나은이 없이 심부름 한 적은 없던 거 같아요 우와 이거 건우야 이거 가지고 동생 데리고 손 잡아 아빠 볼 갖고 있을게 여기 넣을게 누나 좋아하는 거 사와 둘이 손 잡아 파이팅! 파이팅! 손 잡아 어머 세상에 착잖아 건우야 동생 잘 데리고 갔다와 찐건 형제들이 과연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을까요? 찐건 형제 파이팅! 토토크야 토토스 키오스크에서 계산해야 하는데 할 줄 알을까? 에이 키오스크 이거 어려운데 그러게요 뭐 못 먹어요? 어떻게 하는지 몰라 토토크 뭐 주세요? 토토크는 몰라 키오스크는 미처 생각도 못했을 텐데 몰라요 다른 거 소떡 플러스? 소떡 쏙떡 문아 뭐 맛있어요? 오리지널 한 사람이 코코 3개 주세요 사랑해 사랑해요 삼총? 삼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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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총 언니! 이거 맞아? 아이고 사장님께서 잘 그래도 거슬러 주시네요. 다 줬어요? 네. 나 너무 힘쎈다. 맞아. 힘쎈지. 우리도 찐건 형제들이 누나 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피니쉬. 오우 피니쉬했어. 나한테 못 오자. 좋아 아주. 순조로. 자 이제 가면 돼. 뭐야 왜? 떨어졌다. 떨어졌다. 아이고. 안돼. 사고가. It's dirty. It's dirty. 왜 그래. 거부가 더. 다 흘렀어 저기 밖에. 두찌 주세요. 아이고. 아이고야. 사고가. 여기. 냅둑. 냅둑. 뭘 냅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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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히려 사고는 진우가 쳤는데 되게 침착하네요. 아 쓰레기는 또 딱 버리러. 아 진짜. 우와. 세상에. 빠졌어. 건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. 빠졌어. 빠졌어. 진짜 진우도 야무지네요. 아. 눌러줄대. 진우가. 잠깐만. 이야. 강단이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리 좀 잡아줘. 이리 좀 잡아줘. 아. 돈 좀 갖고 있어주세요. 괜찮아. 괜찮아. 놔야 돼. 야. 나 안 뜯어. 너무 침착하다. 나 안 뜯어. 나 안 뜯어. 이런 면을 안 해요.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어. 먹어보면서. 야무지게 하나 또 먹어요. 아빠랑 엄마 우리 있어? 아빠 엄마 아니야. 엄마. 혹시 엄마가 안 졸리면. 엄마. 어머니, 할머니, 엄마. 엄마. 아빠. 아빠랑. 엄마. 아빠아. 미안해. 뭘 미안해. 뭘 미안해. 뭘 미안해. 잼잼. 샴프라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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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샴프라이즈. 야무지게 하나 진짜. 샴프라이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